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인 조은산이 심우칠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구버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랐습니다. 조선시대 상소문 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보낸 그런 글인데 8월 12일 날 올라온 이 글은 현재는 청와대 당국자가 내렸기 때문에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매체에서 잘 담아서 많은 국민들이 읽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상황을 상기할 수 있게 된 정말 대단한 글입니다. 아마도 그 내용이 집권청에게는 너무나 빼아프기 때문에 내렸을 것으로 봅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상소문을 읽어가면서 어쩌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시국 상황과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초 그리고 지도자의 무능과 탐욕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도저히 그 상소문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읽기 힘들 것입니다. 읽는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매 문장문장마다 비수처럼 양심을 심하게 찌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공감되는 부분을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 같으면 검색을 하셔서 전문을 한 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인이 살펴보건대 백성은 정치 앞에 질이 멸렬할 뿐이고 위태로움 앞에 빈부가 따로 없었고 살고자 함에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으며 끼니 앞에 영남과 호남이 어우러져 향기로웠습니다. 아레오키 항송하오나 폐하 백성들의 삶이 이르할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국회에 모여들어서 탕상공론을 거듭하며 말장난을 일삼고 있습니다. 실정의 책임을 폐위된 선황에게 떠밀며 실패한 정책을 그보다 더한 우책으로 덮어 백성들을 우롱하니 그 꼴이 가히 점입가경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대신은 집값이 11개 오른 것도 허다하거늘 현재 시시의 11%가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찌끄리고 있습니다. 어느 대신은 수도 한양이 천박하니 세종으로 천도를 해야 한다는 회귀한 말로 백성들의 기세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세와 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면서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미천한 백성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사온데 과연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자들은 일터에 나앉은 백성들이옵니까? 아니오면 궁글에 의회에 모여 앉은 대신들이옵니까? 또한 역사를 되집어 살펴보건대 과연 이 나라를 도탄시구에 빠뜨렸던 자들은 우매한 백성들이오사옵니까? 아니오면 제 이득에 눈먼 탕간오리들과 무능한 조정의 대신들이오사옵니까? 하여 경자는 여름 간신히 쥐떼처럼 창걸하여 역병과도 같으니 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하며 허망하고 실은 하나이나 서른다분하니 민심은 4분 5열일진데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화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정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고심해지고 있습니다. 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심우칠조를 추정의 주정에 올리니 부디 굽어 살펴오시옵소서.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물론 각지의 군수들을 재촉하시고 이를 주창토록 하시오며 소인은 살아서 더 바랄 것이 없고 죽어서는 각골 난망하여 그 은혜를 잊지 않게 사옵나이다. 하여 소인 조은사는 넙죽 엎드려서 삼가심우칠조를 고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의 요구조건을 이렇게 대통령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세금이란 것이 본 뒤 그 쓰임에 있어 나라의 국간을 채워 국가재정을 이어나가고 군대를 키우며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서 백성들이 삶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오나 이 나라의 조세제도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략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옵니다. 부여한 것이 죄는 아니거들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 되니 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고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에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평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우를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가한다하여 빼앗고 있습니다. 차라리 개와 소 말처럼 주인의 사료로 연명할지언정 어느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일구어 나라에 이바지하고 어느 누가 출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사옵나이까 또한 정세를 통해 나라의 곡관을 채울 수 있을지언정 소비둔화와 투자위축 등의 부작용이 역시 존재하거늘 이토록 중요한 국가 시책을 어찌하여 나라에 늘린 학자들의 의견 한 번 엽주지 않고 강행하시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감성보다 이성을 중히 여기시어 정책을 펼치옵시옵소서 스스로 벌어 먹지 않고 논의는 백성이 스스로 벌어 토하듯 책임을 각출한 백성의 피와 땀에 들어붙어 배를 두드리고 나라의 곡관을 갈가 재정적자를 초래하는 것은 감성이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략입니다. 세 번째는 명분보다 신리를 중히 여기시어 외교에 임하시옵소서 나라의 지정학적 요소와 주변국들의 정세를 간파하지 못하여 한미일이냐 북중르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고우면 하니 안전자리는 가시방석이오 이렇으니 키는 제일 작은 것이 작금의 현실리온대 일본과의 외교 마찰로 무역 분쟁을 초래하였으니 이를 외교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로 해결하시어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양국관계를 파탄 낸바 여론은 반전되고 지지율은 얻었으나 결국 동북과 안보의 상징인 지소미아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명분의 외교이 없고 다시 중략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헌법의 가치를 지키시옵소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요 백성의 근간은 헌법이니 이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 제1조와 그 뜻이 갔사옵니다. 또한 나라의 크고 작은 집회에서는 위헌법 1조를 가사로 옮긴 노래가 흘러나왔고 폐하께서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셨으니 광우병 파동 세우로 참사 박근혜 퇴진운동이 거래했습니다. 헌법 제1조를 부딪히며 백성들을 이끌어 헌법의 의거에서 전 대통령을 파면하였고 헌법의 의거에서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헌법의 의거에서 선서를 하셨사오니 헌법의 의거에 직무를 수행하고 헌법의 의거에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시오며 헌법의 의거에 국토를 보존해야 함이 마땅하오나 헌법의 의거에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 헌법에 내지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화지경으로 휘두르니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스스로 먼저 일신하시옵소서 스스로 먼저 일신하옵소서 지금하건대 이 나라는 폐하와 더불어 백성들이 합쳐 망친 나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옵니다 이 나라의 상식과 신뢰와 도의는 사멸했고 또한 헌법은 깨어졌으며 국회는 나락이니 오로지 죽고 죽이며 뺏고 빼앗기는 감성과 분노의 정치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폐하만의 잘못도 아니고 조정 대신과 관료들만의 잘못도 아니옵니다 그것은 백성 또한 무지한 까닭이며 엄중한 행인들의 견고와 선대의 공신들이 남긴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에 광대 뽑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대가입니다 일국의 지도자를 저잣거리에 광대 뽑듯이 강대를 선택하듯이 감성에 젖어 눈물로 내세운 대가입니다 중략하고 2020년 8월 인천아파다에서 지닌 조은산 3가올림입니다 정말 잘 쓴 글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문제에 이렇게 정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을 다 듣고 나시면 꼭 검색을 하셔서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은 남녀 노소가 따로 없고 지위고화가 따로 없습니다 깨우쳐야 되고 직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anad on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